근데 실제로 좋고요. 싫어요. 파트너로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흐뭇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. 척하면 척하는 연기죠. 그 연기를 할 때 서로 척하면 척이 되면 굉장히 짜릿하잖아요. 네. 그런 짜릿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음 네. 네.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고 좋은 예감이 앞으로 우리 드라마가 아주 잘 펼쳐지겠구나.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예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짜릿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고경표 씨도 참 그 어려보이고 본인 나이로 보이지만 다른 분들이 너무 역대급 동안이잖아요.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경표 씨.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노안인 것은 노안인 것을 저는 항상 자부심으로 삼고 나빴어요. 정님 누나. 나도 동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. 저는 제 나이로 보인다. 그런데 자백을 이끌어냈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 동안이다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. 아 네 자백하자면 저는 노안인 것을 너무나도 어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자기 나이로 보여요. 그런가요. 그럼 좀 곤란해 주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빨리 작품을 마주하고 싶어요.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 그거부터 여쭐게요. 아 네 정말 어려운 질문 감사드리고요. 어 두 분은 사실 어 저 제가 이제 영화 공부하고 연기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시대의 뮤즈 같은 분들이 그렇죠 워너비 같은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시대의 뮤즈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당근에 당근 지금 지금 현재 왕노우 예예 왕년에 아니 아니요. 아 네 어 두 분은 임수정은 짱입니다. 임수정 씨가 최고예요. 비교할 수가 없죠. 네 어떤 종교를 믿느냐 수준인 거니까요. 임수정은 종교다 맞습니까. 예예 그렇다고 봐야죠. 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고요. 너무 저는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